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오늘은 말이 좀 많은 그래픽카드인데요 RTX 4060 Ti를 가져와 봤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기가바이트에서 제가 빌려가지고 갖고 왔어요 근데 기가바이트 제품은 이렇게 3펜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미 뭐 성능 공개는 됐으니까 뭐 이게 왜이러냐 이게 말이 되냐 엔비디아 이게 뭐냐 뭐 이런 얘기는 저는 좀 적게 하긴 할 건데요 대신에 엔비디아가 무슨 생각을 하길래 이런 GPU를 내놓은 건지 제 생각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사이버펑크 벤치마크 하나 간단하게 볼게요 CPU는 i9-13900K를 사용했고요 해상도는 4K예요 지금 화면 보시면은 왼쪽은 RTX 3070이고 오른쪽은 RTX 4060 Ti입니다 보시면은 4060 Ti가 3070을 한 17% 이상 압도하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성능 좋은 4060 Ti를 안 살 이유가 있을까요? 그쵸 엔비디아가 딱 지금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벤치마크 환경이 DLSS3 상태라는 거죠 이게 딥러닝 슈퍼샘플링 3라고 해가지고 초당 프레임을 뻥튀기 시켜주는 기술인데 이 과정에 AI 연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기술이 들어있는 걸 왜 안 사?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사람들이 안 사는 이유가 있죠 이 기술은 게임을 만든 회사에서도 같이 지원을 해줘야 쓸 수 있다는 건데 현재는 지원하는 게임이 엄청 적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물론 앞으로 나올 게임들은 많이들 지원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출시된 모든 게임에서 다 지원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거잖아요 그래도 뭐 혹시 지원해주지 않을까 하고 기대 정도는 걸 수 있겠죠 근데 또 머피의 법칙처럼 내가 하라는 게임은 지원을 안 하고 이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러면은 RTX 4060 Ti를 살 이유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DLSS3를 끄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전 세대 RTX 3070보다 오히려 성능이 낮아요 그러니까 구매자 입장에서는 확률에 배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게임이 DLSS3를 지원을 할까 안 할까 지원한다고 하면은 가성비가 있는 선택을 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지원을 안 하면은 생돈 날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래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생각이 있으면은 거의 모든 게임 개발사한테 컨택을 해서 DLSS3 프로모션도 해야겠죠 그리고 신작 게임에는 당연히 물론이고 기존작 대부분에도 이게 이식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소비자들이 아 그래도 엔비디아가 노력하는구나 그러면 믿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을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것도 약간 애매한 부분이 없지는 않은 게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DLSS4, 5, 6 이런 게 줄줄이 나올 텐데 이것들이 나올 때마다 게임에 계속 이식을 해줄 수 있냐 라고 하면은 그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요 근데 엔비디아는 아마 계속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DLSS랑 그리고 RT 성능을 GPU 성능의 기준점으로 잡고 그냥 계속 밀고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소비자들한테 자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 GPU 성능의 기준이 머신러닝 성능으로 바뀌었는데 왜 자꾸 니들이 깡 성능이라고 부르는 성능에 집착을 해서 신기술을 못 받아들이는 거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조가 RTX 30 시리즈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40 시리즈에서 엄청 큰 반발에 부탁 쳤는데 아마 RTX 50 그리고 60 시리즈에서도 쭉 밀고 가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크게 반발했던 것도 선두 업체가 계속 꾸준하게 밀면은 그게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게 아이폰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일체형 배터리 보고 사람들이 다 욕했는데 지금은 일체형 배터리 아닌 게 더 이상하죠? 그리고 뒷면 카메라 달린 모양도 처음에는 인덕션이다 뭐다 해가지고 다 욕했는데 지금은 그거 따라하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3.5파이 이어폰 단자도 처음에 없앨 때 이게 말이 되냐? 막 했는데 요새는 다 무서운 이어폰으로 듣죠? 이렇게 몇 가지만 봐도 앞으로 엔비디아가 어떻게 할 거라는 게 예상이 돼요 꾸준하게 압도적인 성능으로 DLSS랑 RT 성능을 밀어주면은 소비자는 결국 다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라데오는 DLSS처럼 프레임을 올려주는 기술이 없나? 라고 하면은 FSR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요게 화면 퀄리티에서 DLSS보다 못해요 근데 이 영상 제목이 RTX 4090은 가성비가 좋은데 RTX 4060 Ti는 나쁜 이유잖아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이거는 뇌피셜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방금 라데온도 FSR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DLSS랑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AI 연산을 기반으로 하냐 안 하냐 하거든요? 라데온은 안 해요 근데 특히 해상도가 낮은 환경에서는 DLSS가 FSR에 비해서 월등한 화질을 보여줍니다 지금 보시는 건 똑같이 RTX 4060 Ti로 테스트를 한 건데 왼쪽은 DLSS 그리고 오른쪽은 FSR이고 해상도가 Full HD거든요? 참고로 FSR은 AMD의 기술인데 하드웨어 기반 기술이 아니다 보니까 지포스에서도 작동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DLSS랑 FSR 간의 비교가 딱 되는데 DLSS는 자동 옵션으로 돌린 거고요 FSR은 성능 옵션인데 최대한 양쪽이 비슷한 프레임 나오는 그 수준의 옵션에서의 화질 차이를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DLSS가 화질이 확실히 좋죠 심지어 프레임도 좀 더 높아요 그런데 뭐 어떤 분들은 이 정도까지 확대해서 봐야 되는 화질 차이가 뭐 큰 차이인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움직이는 화면상에서 더 잘 보이고요 그리고 프레임 뻥튀기를 하면 할수록 화질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이 정도로 차이가 나면은 막눈이라도 사실 모를 수가 없는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막눈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프레임도 DLSS가 5% 정도 더 높게 나와요 와 이게 AI 연산팀인가? 진짜 대단하긴 한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는 이미 본인들이 잡고 있는 GPU 성능의 기준이 이제 AI 연산을 통한 프레임 생성이랑 업스케일링 이쪽이라서 FHD는 우리가 압승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깡 성능이라고 하는 쉐이더 성능을 더 높여줄 이유가 없는 거죠 다른 말로 쿠다코어 갯수요 그리고 이미 뭐 지금도 라데온 보다 더 좋기도 하죠 근데 이게 4K 해상도에서는 양상이 조금 달라져요 이번에는 4K 해상도에서 테스트 한 건데 그래픽 옵션은 계속 쭉 울트라로 똑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아까 FHD 때보다 양쪽 간의 화질 차이가 훨씬 줄어들었어요 아니 줄어든 정도가 아니고 대충 보면은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뭐 제가 막눈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아까랑 같은 포인트를 확대를 해봐도 FSR 쪽이 막 완전 뭉개지고 이런 게 많이 사라졌죠 그리고 프레임도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면은 DLSS의 경쟁력이 FHD 때보다 조금 낮아졌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맞춰서 4K를 주로 돌리는 하이엔드랑 플래그십으로 갈수록 쿠다코어를 많이 올려가지고 확실하게 메리트를 주는 거죠 어차피 4K에서 게임할 사람들은 4060Ti 같은 거를 사지는 않을 거잖아요 최소 RTX 4080으로 가겠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넷피셜이라 가지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뭐 저한테 얘는 무슨 헛소리를 이렇게 길게 하나 싶을 수도 있지만 뭐 나름의 논리를 세워보는 게 또 재미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엔비디아 주식이 이번 주에 완전 급등을 했거든요 코로나 이전 최고가보다도 20%가 더 넘게 신고가가 나왔어요 이게 뭘 의미를 하냐면은 결국 AI 연산을 GPU 성능의 새로운 기준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버 시장이 거의 뭐 멱살 잡고 끌고 간 측면도 없지는 않은데 이런 거를 종합해서 봤을 땐 특히 돈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안타깝긴 하지만 지금 라데온은 약간 옛날에 그 불도저 아키텍처 CPU 비슷한 느낌 나고 있거든요 라데온에는 지금 AI 연산 코어 자체가 없죠 그럴 거면은 깡 성능이라고 또 이겨줘야 되는데 그것도 뭐 안 되고 특히 레이 트리에싱 성능은 좀 비교하는 게 민망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밀립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뭐 낼 수 있는 패가 너무 많아요 AMD는 어떻게든 최신 공정이라도 써가지고 해줘야 그나마 따라가는데 또 그런 공정을 쓰려면 단가가 높아지니깐 이중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중고 RTX 3070이 개꿀이다